안녕하십니까 복회나니언 원장 서영석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가 손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신발 힐을 신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 자체가 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심하면 외과적인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관절염 치료를 받으시면 좀 호전이 있는데 그런데 높은 신발이라든지 구두가 꽉 끼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신을 좀 조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더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집ании 감사합니다.